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키우는 소라게 사랑의 행보기를 목욕을 시켜줄거에요 여기다가 소라게와 소라게 새를 다 묶여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목욕시킬거에요 톱밥도 새로 갈아줄거라서 사랑이 행복이를 같이 목욕시켜서 동생 하한이도 왔어요 동생 하한이 케이크 만들고 또 하한이가 나와요 머니가 수건 갖고왔다. 소라게는 수건 가져와도 돼 소라게는 수건 안가져와도 돼 그리고 지금 톱밥을 다 버렸습니다 일단 여기는 톱밥을 다 버렸어요 와 와 와 와 와 와 아파 ap 5 엄마 알 아까 포장 클릭 이정도를 조회했어요 일단 물구레에서 물도 다 배웠을 때 비웠어요 아까 한 번 씻기고 난 뒤 한 번 더 씻기려고 여기다가 모조리 다 옮긴거예요 이 사랑이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행복이는 이때는 무서워서 아직 많이 움직이기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왔네요 처음 셨을때는 행복이가 몇분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사랑이는 물로 먹으러 가는거예요 사랑이가 왜 그러지? 왜? 싸우는거 같아? 사이좋게 지내는거예요 응 사이좋게 지내는거예요 아니면 사랑이가 젤리 먹으러 가는거 아니야? 여기랑 싸우는거 아니야? 싸우는거 아니야? 쟤는 행복을 비켜줘서 하는거예요 비켜줘 하는거예요 왜 비켜줘? 행복이가 비켜줄게 하는거예요 지금 자리 위치를 바꾸는 중이에요 눈은 좀 사이가 좋아서 어쩔 때만 자리 위치를 바꾸게 돼요 행복이 이쪽으로 가고 싶나 봐 하긴 이쪽으로 가고 싶나 봐 근데요 내의의의의가 따뜻한 배usa 이鍬이 이제 다음번에는 톱밥을 갈아주고 또 목욕을 또 시킬거에요. 사랑이 행복이에 목욕시키는 것을 더 보고싶으면 다음 동영상